유혹은 있어? 어? 나 좀 해볼까? 고쳐볼까? 아는 분이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아셔가지고 저한테 원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을 봐줬어요 그래서 봤는데 너는 눈이 너무 작아서 일단 뒷트윈, 앞트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쌍꺼풀을 찍고 그 다음에 너무 위에가 커지니까 밑에 애교살을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그럼 너무 눈만 커지니까 코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만 2차적이니까 이마랑 볼이랑 턱까지 이렇게 통통통통하고 마지막으로 돌려깎기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돌려차기를 해버리지 그랬어 아예 그냥 사람을 바꿔야 되더라 손님 유치하려고 그러는걸? 네 체리나 가만히 있는 체리로 와 유유 체리나 밥먹다가 체가 걷다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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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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